엄청 오래된 병두꺼 별건 아닌데 되게 오래됐어요? 체력에서 돌아왔냐고? 어? 찾았다! 근데 지금 이 안에 있다고 신호가 왔거든요? 야 탐피야 아 진짜로! 야! 야 진짜! 야 아직까지 있어! 으흑빠! 여러분들 안 믿겠지만 제가 방금 박물관에 가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유공자분을 만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는 6.25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쟁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인천상륙작전을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인천상륙작전도 중요하고 다른 전투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더 중요했던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지평전투라고 알고 계신가요? 지평전투 지평전투는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유엔군이 주를 해서 이렇게 우리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중국이랑 북한이 짬뽕 해가지고 5만명! 5만명이 여기 이 지평에 와가지고 5만명 대 5,600명이 맞짱을 깠대 유엔군 포함 5,600명 근데 걔들이 이제 여기를 뺏으면 전쟁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철조망을 싹 다 둘렀대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랑 아 잠 온다고? 아 자지마 이거 교육이야 그래가지고 잠이 아니 잠이 온대 아 씨부래 우리나라가 여기 지평리 전투에서 패배를 했으면은 땅을 다 뺏겼을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그 무슨 말이지? 그 형들 그 멋있는 말 그 있잖아 뭐 옛날을 모르면은 지금도 없다 역사를 모르는 자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찾으러 온 게 무엇이냐 유골 아 이거는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 여기에 지금도 유골이 있을 거다 근데 여기에는 중국 애들 시체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유골을 싹 다 가져갔대 근데 지금도 남아있는 유골들이 있을 거다 라고 여기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찾을 것들 이건미대님들 와 말이 필요 없네 애들 진짜 그래서 이러한 물건들이 아직까지 이 산에 많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물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파팅 현재 보여 지금 철조망 이거 유엔이랑 우리나라가 같이 해놓은 거래 중국 애들이 막 이런 철조망을 타넘어 왔대 근데 이거는 그 전쟁 당시에 해놓은 건지 안 한 건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 지금 금속탐지 돌려보고 있어요 어 형들 잠깐만 형들 내가 한번 파볼게요 형들 지금 이 안에 있다고 신호가 왔거든요 야 탐피야 에이 그렇지 아 진짜로 야 진짜? 야 진짜 야 아직까지 있어 아니 박물관에서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는데 이런 거 나오면 갖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기증 많이 해자 형들 와 하자마자 바로 나와 어디 사람들? 또 해자 계속 해자 신호 나오는데 일단 다 파볼게 이거 발견된 데서는 계속 나오거든 맞아요 근데 발견된 데서 계속 나오는 거 알지? 보통 에이 탑이 왜 부러질 나가지? 오늘 내가 힘을 빡쳤나? 나왔어 어 나왔다 나왔다 내 손에 있다 어? 계속 나온다니까요 탑이 또 나왔어 형들 아니 여기 전투 진짜 심했나 봐 우리한테서 발견될 정도면은 그니까 아니 나 같은 놈한테 발견될 정도면은 어 나왔다 나왔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러분들 이거 이것도 초반이잖아 와 진짜 여기 이 장소 우리가 기억해야 돼 바로바로 나오잖아 여기가 무슨 전투냐 바로 지평 전투에요 아 그러게 이산했네 쓰레기가 안 나오네 병뚜껑이랑 나 맨날 병뚜껑 찾은 거 알지? 자 어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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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발에 어 내 발 어 깜짝 아 나무 뿌리가 나 이거 총알인 줄 알았네 캔 뚜껑 왜 안 찼나 했네 캔 뚜껑 나왔어요 어 여기도 쎄 아 삽이 왜 이렇게 나약하냐 이거 오래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득박이 대상 득표 가자 대상 받고 인기 올라가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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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총알이야 형들 총알 그건 아니고 애벌레고 나 요거 보고 총알인 줄 알았어 탄피 또 있나 봐 아 이거 삽이 아이씨 아이씨 형들 천천히 릴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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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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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갔지? 깊게 있나? 어 이쪽에 있다 없는데 어 어 있다 아니요 아니요 없 없고 다 어 있다 와 군복 단추 근데 군복 단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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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중국 거야? 와 미쳤네 대박 근데 일단 또 한 번 해줘 아니 유해발굴 여기로 하러 온다잖아 몇 년 전에 했대 뭐야 근데 바로 앞에 있나봐 자 손으로 해볼게 오 뭐야 어 야 근데 이거는 농기구일 수도 있어가지고 말 함부로 안 할게 이거 뭐야? 후라이팬이라고? 이거 일단 되게 오래되게 오래됐는데? 어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나 생방송에서 알려주세요 나 지금 여기 철조망 넘어왔다 근데 여기 보이지? 어 여기 싹 이거는 물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 거 같은데?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따다다당 따다당 이거 하신 거 아니야? 와 이거 뺏으려고 그리고 이거 안 뺏기려고 우리 조상님분들 와 야 여기 한 번 해볼게 형들 우와 그니까 그건 그건 우와 존나 큰데? 형들 이거는 혹시 발사가 안 된 거예요? 총알이 원래 이렇게 큰 거예요? 봐봐 내가 내가 아까 갖고 온 거랑 한 번 보여드릴게요 와 얘는 뭐야? 이게 방금 찾은 거 와 사이즈 장난 아닌데? 와 대박 대박 형들 또 계속 계속 해보자고 형들 근데 여기 지평이 대박인 게 뭐냐면 6.25 때도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을미사변 때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했었대 이 땅이 우리한테는 정말 고마운 땅이야 그래서 잘 덮고 가자 와 근데 여기 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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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여기 비치가 장난 아닌데? 자 세자 뭐가 있긴 하다 뭐가 있긴 하다 어 있다 바로 있는 거야? 바로 앗다 고장입니다 우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와 존나 우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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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미국 미국 이건 미국 같은데? 우와 형들 이거 아까 박물관에서 보고 온 거거든? 우와 개 큰데? 아 근데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도 6.25 전쟁 나가셨거든 우리 외할아버지도? 근데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됐어 나 백일 때 돌아가셨다고 엄마한테 들었는데 쇠몽둥이 들고 싸웠대 우리 외할아버지는 근데 그 쇠몽둥이 내가 망가뜨렸어 내가 부러트렸어 어? 자 일단 여기도 있대요 아 여기는 근데 흙이 고와서 좋다 근데 다른 데랑 다르게 땅이 잘 파져 시원시원해 시원시원시원 시원시원 어 있다 팠다 아니 내 팜피 조금만 더 팔게요 오 나다 이 주변에 또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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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주머니에 둘게요 오우 씨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어 형들 여기다 오늘 마지막 철조방 옆에 자 오늘의 마지막 물건 어 떨어졌나 일로 떨어진다고? 좀 큰 건가? 칼짝만 팔게요 어 일단 팠어 어 여기 없고 어 여기도 없고 와 오늘 마지막 긴장 오시네 안 보이는데 야 또다 야 단추다 와 여러분들 오늘 이것까지 단추 두 개 사놨어요 중복 단추 어 뒷면도 보여드릴게요 뒷면 이거 박물관 지금 갖다 드리자 3분밖에 안 걸려 이게 북한 건지 뭐 어디 건지 우리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채팅창은 중국 거다 야 북한 거라고 많이 하시네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자 와 형들 잠깐만 형들 소름 돋는 사실 우리 지금 여기만 살짝 한 거야 산 엄청 큰데? 네? 우와 저는 완전 극히 일부분이었다는 거 와우 어 여기 어 여기 여기 선생님 아까 빡빡이 왔습니다 2부 빡빡이 안 계셔? 어이구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선생님 한 분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서 네 금속탐지기라고 왔고요 지금 시간에 아 근데 설명이 아니라 제가 이거를 다 주셔왔거든요 뭘요? 어 청아리요 탐키랑 싹 다 그래서 여기 드리고 가려고 해서 어디서 주셨어요? 아이고 단추랑 각종 일단 여기다 올려놓고 네 많이 주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반경은 정확하진 않지만 한 400평 정도 밖에 안 돌아다녔거든요 조금밖에 근데 거기서 지금 아니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참 중요한 건데 네 아직도 그럼 이게 있네 와 선생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다 종류가 달라서 네 이건 아직 타만이 발생 안 된 거 같은데 네 이거는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네 이건 실탄인 거 같은데 그치 이거 진짜 이건 안 터진 건가 스팟 얘기해서 네 이건 내가 이거죠 아 그쪽에 숙박 얘기할게요 이야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단추 맞죠 선생님 그러네 맞네요 이거는 이게 위험군께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 예 선생님 어 우리 여기 관내에 산악대대가 있어요 음 이 타암피에 대한 이것도 한번 좀 알아보고 이건 지금 현재 불발판이기 때문에 우와 이렇게 저기다 의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 불발이구나 근데 정리하면은 여기를 뺏겼으면 우리는 북한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부산기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역사를 모르는 점 미래가 없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하러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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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